렌트카 구매하고 렌트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뭐가 붙을까봐 이렇게 남깁니다. L포인트로 예약했고 주소지는 서쪽으로 돼 있어요. 오늘 집에 와서 이런 컨텐츠가 보였어요.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영화 서머리 올리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한국에는 네덜란드판은 아니고 독일판이 유튜브에서 오픈이 됐나 봐요. 인간의 칩을 씹는 내용. 이 컨텐츠가 왜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기독교 사람들이 너무 괴롭혀서 제가 네덜란드 여행기를 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유심을 박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마 네덜랭크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나중에 보였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죠. 많은 SF 중에 컴퓨터화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유심 칩을 심어서 생각을 조절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이 컨텐츠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유일하네요. 이 컨텐츠는 오늘 봤는데 24년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영화는 2015년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감독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던데 한때 네덜란드인가 덴마크 쪽 컨텐츠 중에 거미줄에 걸린 소년인가?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컨텐츠의 발단은 이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제가 2015년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해에 이혼했어요. 2014년부터 컴퓨터 학원을 다녔죠. 얼마 전 본 크리에이터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크리에이터는 여자와 남자가 죽고 이 내용은 참가자들이 모두 사네요. 조금 더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미줄에 대한 최초의 도를 발견해서 닫았네요. 송파의 사이버수사대 있잖아요. 저는 사이버수사대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금역에 경찰서 있잖아요. 오금역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사이버수사대에 연예인과 관련된 뭔가가 있나요? 저는 관련이 없어요.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연예인 스포는 그들에게 직접 하세요.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녀짜치키 개짓거리에 관련된 거라면 범죄입니다. 범죄자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떤 노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노조로부터 스폰받을 만한 일 없습니다. 처음에 올렸듯이 금액 모두 지불한 내용이고 스폰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영화가 떠서 봤어요. 독일편은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볼 수 있겠네요. 원작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컨텐츠를 발견한 사이트는 헬무비라는 사이트인데요. 도대체 이 헬무비 운영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 헬무비 운영하는 사람과 최근 이재명 타격당한 게 관련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난 정권 때 AI가 급속도로 발전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피격과 이 컨텐츠의 주인공이 피격당하는 건이 관련이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는 건 이 컨텐츠를 올린 사람의 거울 정도 되는 사람 중에 그 피격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겠습니다.